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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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민이 너무 귀엽네 이거 아니.. 정인이는 눈을 안 뜨는구나 아니.. 정인이는 눈을 안 뜨는구나 네! 손님! 아.. 세보이는 친구가 어우.. 리노 형 둘세다 헉! 여러분 악몽 꿀 때 리노 형 베개 인형 두고 나면 어우.. 야무지게 생겼네 아하하하 와.. 미쳤어 아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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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아니 택기 어떻게 해? 하하하하 아 진짜 너무 귀엽다 이거 진짜 어떡하냐 진짜 너무 귀여운데? 우와 택기는 진짜 아 근데 여러분 리노 형 인형 인형으로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안.. 절대 안 줘 진짜 아 택기 인형 사면 진짜 나도 사고 싶어 아 여러분 택기 인형은 다 살 것 같아요 스키주에서 현진 촬영은 되게 되게 귀여워 스키주에서 현진 촬영은 되게 되게 귀여워 스키주가